남편의 연구소 남편의 연구소 남편의 연구소 네, 밑에 머리카락 다섯가닥 정말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티를 좀 더 틈에 좀 외워보려고 사건으로 해보시니까 아시겠다던데 너무 많이 힘들다던데 위에 또 이렇게 있으니까 얘네가 거쳐 버려가지고 파티를 발견 납득이라기 이거 진짜 중간중간에 큼직큼직하게 해주신거 이거 정말 아이디어 진짜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그러면 힘들잖아요 안 보인데도 대충 가요 진짜 보인데도 열심히 하는데 안 보인데도 정말 설득이 싫어가지고 웬만하면 가져주면 그냥 생각하긴 할 듯 이게 나중에 충격증이 툭 떨어져 버리니까 그게 진짜 짜증나요 여기에 붙였던 젖은 계속 떨어져가지고 고민중이에요 지금 어떻게 할지 누르고 당겨야 아비야 계셨구나 네 처음에는 아비 찬이라고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이제 이제 나올거에요 이렇게 좀 보려고 뿌리는거는 많이 해야겠네요 아우 진짜 이런거 뿌릴때는 캔스프레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에 푹 뿌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뿌리고 있으면 막 법장이 생각나야 되요 뭐 쫓아야 되요 아우 진짜 네 정말 잘하고 있었어요 곰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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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계